고흥 지역 봄꽃이 대부분 만개하면서 상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만 방조제 주변 3.5km를 중심으로 벚꽃이 절정에 달해 나들이 인파들로 붐비고 있으며 특히 우주발사 전망대 주변 3만 제곱미터의 다랑이 논에도 유채꽃이 장관을 이뤄 봄꽃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곳에 보행로와 주차장을 만들기로 하고 지역의 봄꽃단지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입니다.